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제품 리뷰는 따로 아니구요 이제 헤즈브로 측에서 럭키박스 일명 가차죠 뽑기인데 랜덤박스를 19,900원에 11번가에서 판매를 하길래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럭키박스에 들어가는 제품들 라인업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 중에서 이제 3가지 품목이 랜덤으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혹시 몰라서 이게 1인 계정당 한 박스밖에 구매를 하질 못해요 그리고 1000개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꼬셨죠 이런게 있다 한번 당신 명의로도 좀 사봐달라 근데 바로 매진이 되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구요 랜덤박스 치고 그리고 되게 비싼 품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가차를 하는 건데 제가 또 핸드폰 게임에서도 가차를 좋아해요 물론 똥손이기 때문에 좋은게 나와본 적은 없는데 일단 이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건 마스터피스 범블비 2.0 버전이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그 제품은 있어요 이렇게 제품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19,900원이 아깝지 않다 정도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박스가 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 보면 박스가 좀 크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진짜 쪼끄매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너프건 그거라도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박스를 개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벌써 받으신 분들 보니까 완충제도 따로 없이 그냥 제품 3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박스 크기도 그렇고 아 제가 이런거 뽑는 운이 없어요 이렇게 테이핑도 잘 잘라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 씨 자 과연 과연 뭐가 들어 있을 것인가 어 어 아 이게 뭐야 아 아 자 이렇게 미니미한 트랜스포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 그림록이 아 말이 안 나오네 이거는 그냥 다 들어가 있나봐요 아 솔직히 기대를 좀 했는데 뭐 제가 좀 그렇죠 뭐 그리고 우유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아 별게 없네요 아 이제 두 번 다시는 랜덤 박스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제가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입니다 아 마스터피스 범블비 2.0 버전 받으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어 그 외에도 뭐 마블 컬렉션이나 어 그런 뭐 캡틴 방패 같은 거 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단 박스 크기에서부터 저는 나갈이에요 망했어요 아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해스브로 럭키박스 랜덤박스 가차 도박이에요 그 도박상자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